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너를 물면 똑같이 물어버리면 된다고 물어도 아프다 소리 못하는 놈들한테는 세상이 되게 잔인해지거든 누가 구해달래? 그러게 난 원한 적도 없는데 데려와서 밥 주고 정 주고 그러다 짓 땡기면 분리수거해버리고 나도 그런 놈 질색이야 그러니까 먹이 다 먹으면 내 집에서 나가 뭐? 내가 따라오지 말랬지? 내가 따라오지 말랬지? 야, 따라오지 말랬지? 너 계속 물어봤으니까 엄마 미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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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휘둘러봐. 휘둘러봐. 다시. 여기, 여기. 여기가 급소야. 왜요?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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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랑님. 저 급소 한 번에 찔렀어요. 잘했다.